또 인기 가수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수 김광석 씨가 돌연 숨졌습니다 나는 김광석이 유명한 가수라서 취재하는 건 아니거든 자살한 게 뭐가 중요하냐 죽음이나 어떻게 좀 밝히든가 사망 사건이 있던 현장에 대한 조사가 불철져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보고 언론에는 공사소가 없잖아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